54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롯데 손해보험이요 가을이 되니까 밤 일단 도담도담 7천만원 플랜 질병우장애 종합보험 10월의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비 나왔구요 31010 저렴하게 운전자보험 귀성기 큰 뭐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롯데와 함께하는 가족 컨설팅이에요 10만원 미만시에 질병우장애 플랜 20대 자녀 플랜 메디케어 플랜 20대 형제자매 상애 플랜 30대 40대 이모 삼천 표적항암 플랜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50대는 부모님 2대 질병 그 다음에 60대는 부모님 장기호양 70대는 조부모님 간병인 플랜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병우장애 7천만원 플랜이에요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아니 질병우장이 좋은건 아는데요 제가 20년동안 있으면서 질병우장애 청구한 사람들 정말 거의 없어요 보험회사가 정말 마진이 남는게 질병우장애 말그대로 질병우장애 때문에 보험 청구하잖아요 어떻게든 깎으려고 뭐 동시자문 의료자문 하기 때문에 질병우장애 이론적으로 내용이 좋죠 하지만 보장받기는 정말 매우 힘들다는거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봐보세요 보험료 네 질병우장애 어리 애들이 질병우장애 나올까 절대 안나와요 어렸을 때 해약 환급금이 많다 많겠지만 보장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예전에는 질병우장애 좀 좋은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보험금 받기가 정말 쉽지 않고 질병우장애 정말 로또 맞을 정도는 아니지만 보험금 받기 쉽지는 않다는거 그리고 질병우장애보다 차라리 골절 네 차라리 안보험이 훨씬 더 낮지 않을까 수습이나 네 차라리 상해 우장애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성비 좋잖아요 상해 우장애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네 거의 손해율이 적으니까 보험회사 많이 남으니까 황금률이 높은거에요 질병우장애 7천만원인데 뭐 누가 13만원씩 가입해 말도 안돼요 예 이자도 안나오고 자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100% 해결되지 않는 상해 질병치료정금 많은분들 아시죠 급여에서 본인부담금 예 공담부담금 원래 안나오죠 전액 본인부담금 이 두개가 나와요 실손에서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비급여와 비급여의 부분과 같이 프로세트에서 나오는게 병원비인데 실손에서는 비급여가 되지만 상해 질병치료정금은 비급여는 안되고 급여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최고 3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롯데 100만원 이상 발생시 300만원 나쁘지 않네요 이거는 괜찮아요 상해 질병 모든 연간 본인부담금 합산 인정 병원비와 약가 포함해서 구간은 100, 200, 300, 400, 500, 1000 하나 손해보험은 50만원부터 되죠 업계 누적 없고 연계조건 없다 네 피보험자가 제한없이 한 증권에 가입 가입해도 당사 기가입자라면 3% 할인 그래서 요런식으로 20년 갱신 네 그래서 100만원씩 구간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도 뭐 만원부터 2만원대 3만원대니까 보험료도 부담 없구요 그리고 활발한 20대 상해주의 황금 연휴 동안에 상해 플랜이에요 그래서 2번 환자 1위가 손상이죠 그런데 중요한거 뉴스에 보면 지금 의료대란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석날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야 치료비가 나와야 아무래도 실손보험을 상해 질병이나 상해 통합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2번 환자 1위가 손상 손상이 많구요 그 다음에 암 소화기 순환계 글공격계 그 다음에 호흡계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추락 낙상사고가 가장 많구요 운수사고 부딪힘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에 만원대 그래서 상해 후장에 1억 상해 2번을 딱 네 그 다음에 1호종 골절 5대 골절 이렇게 넣어도 만원대 거의 운전자 담보처럼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됩니다 자 보름달철 풍성한 표적항한 선물 네 보험료 일단은 보험료 쩔죠 남성 초고백원 여성 5천백원 그래서 압도적 보험료 10년 20년 갱신형으로 운영이 되구요 나머지 일반 나머지 조금만 넣어도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비 1회성으로 나오는게 6천만원 보험료가 5천원 미만이니까 이것저것 다 내면 3-4만원대로 가입이 된다는거 자 부모님 추석플랜이에요 2대질병 2대질병 특히 60세 이상은 워낙 저렴해요 롯데가 물론 훈국생명도 50% 할인이 되고 하나생명도 저렴하지만 롯데도 역시 매우 매우 저렴하다 5추석 용돈 대신에 보험선물 어때요 그래서 미니보험 곧 또 쏟아집니다 그래서 2대질병 77%가 50세 이상이죠 산정튼내 뇌혈관 허혈성 이렇게 많이 진단받고 있다 그래서 뇌혈관 그 다음에 허혈성 진단비 수술비 혈정종의 치료비 이것저것 다 내면 남성 20년간 비갱신형으로 4만원대 여성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유병자도 3N5 간편 장기요양 1호 등급 플랜이에요 자 업계 유일하게 1호 등급 간편 플랜이 롯데마이콜 타사 없어요 물론 저희처럼 생명보험 취급하는 회사들은 롯데보다는 생명 쪽으로 제가 급여 동양생명처럼 인지지원 등급 여기 인지지원 등급 보장이 되죠 인지지원 등급 동양과 DB생명은 1호 등급은 저 보험학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실거에요 65세 이상 돌보험이 필요할 때 장기요양 1호 등급 2천만원 자 손해보험은 거의 진단비처럼 줘요 거의 생명보험처럼 매월 100만원씩이 아닌 진단비 한번 받고 땡 그래서 장기요양 1등급 시에는 1억 2천 1등급 받기도 쉽지 않아 차라리 생명보험처럼 월 100만원씩 90세까지 나오는게 더 유리하긴 한데 손해보험은 아직 자신이 없나봐요 그래서 나이 들면 아플수록 간병인 필수죠 보장공백이 없이 든든한 알찬 간병인 플랜 그래서 지난해 노인 진료비 44조가 돌파가 됐구요 지금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아니면 간병인 사용땅 요한병원 요런식으로 지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해요 그죠 낙상사고로 종합병원 30일 입원하면 간병인 사용시에 총 360만원 나온다 그래서 간병인 사용일당 상해 입원비와 상해의 간병인 사용일당 같이 가입하면 54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 한번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